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워닝 시즌에 진행한다는 것이죠. 내일 삼성전자, LG전자 잠재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이 15조 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떤 증권사는 17조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1분기 때는 9조 원대 중반, 2분기 때는 12조 원대 중반, 그리고 15조 원대 계단식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가속화시킬 것이냐 여부. 또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영업이 1조 원, 연속해서 1조 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3분기 실적,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 이거는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쁘지 않다는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불러일으킨다면 어제 저점이 바닥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혹은 좀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연중 저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실적에 대한 해석 결과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팡 피크 아니야? 실적 피크 아니야? 삼성전자 좋긴 하지만 연말부터 혹은 내년부터 딜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삼성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실적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어닝 시즌이 좀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일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특히 내일은 미국에 이제 고용집회 발표도 있고 내일 저녁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 중국 시장이 또 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엇박자 나는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었다면 내일 이후 다음 주부터는 약간 동조화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시점은 결국 이런 실적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의 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포럼을 통해서 2나노 공정까지도 이제 2025년 계획을 하고 있어서 파운더리 업계의 뭔가 좀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좀 강하게 지금 내세운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도 아무래도 지금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도 있지만 조금은 기대할 만한 어떤 요소가 아닐까 재료로 좀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슈는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섹터로는 테마로는 에너지라든지 미드 코로나 또는 납폭 과대 이렇게 잡으셨어요? 네. 네.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어저께 천연가스가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저께도 한 9%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 어제도 장중은 고점을 경신하고 완전히 급락세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꺾이는 모습들. 그렇게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고점일 수 있다는 어떤 기대 혹은 반대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내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유주들. 맞아요. SK이노베이션, GS, 이런 S-O일 등이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상사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포스트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반대 국부를 누릴 수 있는 신재산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태양강, OC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평폭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거 단기 고점일지 아니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남아있고 눈림목의 상향일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는 부분들.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음 주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그래도 지금 다시 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천연가스 쪽도 지금 다시 가격 내림세가 있어서 사실 에너지 대란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산업에 여파를 미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는 유럽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유가는 천연가스랑 원래 좀 반대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같이 동조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에 좀 의존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석탄 가격 같은 경우도 중국과 호주의 이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잡기에는 쉽지 않은 작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시장을 좀 뒤흔들 가스는 제한적이다. 도시가스에 조금 오른다고 하고 전기요금 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국내 생산 기반 자체를 흔드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외부 변수에 의한 개별 종목의 흐름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리스크와 악재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조금 뭐랄까 이건 그래도 가져가야 되겠다 싶은 분들이 위드 코로나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말을 해왔고 다른 전문가들도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어제 기준으로 55%, 56% 2차 접종 완료자가 돌파를 했고 천재 추세라면 한 다음 주 정도 된다면 65%에서 70%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말이 된다면 2차 접종 완료자가 70% 돌파는 당연한 것이고 그럼 11월 늦어도 중순부터 왜냐하면 접종하고 2주 이상 경과가 필요하니까 11월 중순부터는 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 도입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늘도 4단계, 3단계로 변화 가능성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위드 코로나는 저는 연말 장세를 이끌 수 있는 시장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위드 코로나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시장에서 항공, 여행 이런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점들이 이미 주가는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아직 덜 반영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을 시점이 5월 달쯤이었어요. 5월, 4월, 5월, 6월 그때였는데 그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예 전면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것이 그때 하락한 거에 한 반 정도? 되돌림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종목은 신고가 간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처럼 시장이 무차별적으로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시장이 좀 안정화를 띈다면 결국에는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분들이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섹터는 결국은 위드 코로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낙폭 과대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워낙에 가는 종목만 가는 테마주 성격의 움직임이 많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까지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 그때 빠졌다가 다시 상승 분위기가 있는 쪽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오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에요.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코스피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3%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게 워낙에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랬었기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 없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가장 첫 번째는 낙폭 과대 종목권을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들 수는 없지만 이 낙폭 과대 종목권들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여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정도까지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추가적인 반등은 열려있지만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가장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또 설사 지금 반등을 준다고 해도 V자 반등으로 코스피가 3150을 갈 것인지 혹은 코스닥이 V자 반등으로 다시 100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V자 반등보다는 오히려 L자형 반등. 그러니까 추가적인 저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한 10월 중순이나 10월 말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초반에는 낙폭 과대 종목구들을 반등으로 보여주겠지만 그 연속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무리하게 쭉 차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코스피는 좀 중립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대부분 가감한 3천억이 넘는 매세가 유입됐지만 이런 수급이 또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에 조금 더 관심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어떤 섹터들, 관련주들 중에도 가장 지금 주목하신 쪽은 위드 코로나이시네요.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드 코로나 쪽에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자 70% 돌파가 되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게 이미 1차 접종자가 거의 80%에 육박했기 때문에 2차 접종자는 70% 당연히 이번 달에 돌파할 것이고 이제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저도 문자를 받아보니까 이제 맞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구 보건소에 접수하라고 얘기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접종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워크사의 치료제, 꼭 워크사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다국적 기업 회사의 지금 치료제, 경고형 치료제를 지금 국내에서는 이미 선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겨울에 이제 도입이 된다면 코로나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연말 모임, 특히 이제 우리가 모임이 많은 시기가 5월달, 가정의 달에 이때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연말 연시거든요. 가장 모임이 많은 시기가. 그런데 연말 연시에는 또 공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관련된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해외 여행 관련해서 항공 탑승률이 7, 80%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파니, 신흥국, 동남아이라든지 일부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어쨌든 정부가 소비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정부가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이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됐었던 부분들을 강하게 좀 부모를 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어떤 기대감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좀 보시면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강했던 섹터를 좀 보신다라면 위복 관련된 섬유 위복 관련된 종목분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영업 무역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오늘 한 2%가 넘는 물론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어쨌든 겨울로 갈수록 의류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들 또 작년에는 외출이 좀 적었다라면 올해는 외출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류 소비가 더 늘어날, 기전 효과를 위해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업 무역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섬유 위복주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해서는 강원인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오늘 다시 좀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 그리고 외국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이제 여행을, 국내 여행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제주도도 많이 가긴 합니다만 강원도에 상당히 많이들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원랜드 또 연말, 성수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고 또 위드 코로나 간다라면 카지노 입점계 관련해서도 조금은 변화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카지노주를 선택을 한다라면 외국인 카지노보다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국내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을 좀 더 이어가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약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좀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콘텐트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오징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전에 DP라는 게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또 지옥을 11월에 오픈을 좀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드라마 작품이 있는데 제2콘텐트리도 계열사들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메가박스라는 것이죠. 지금 영화,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개봉을 지금 대부분 날짜를 확정지었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스웨이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OTT 서비스라든지 이런 외부, 오프라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고 갈 수 있는 게 제2콘텐트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한세시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의류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속 가져가야 하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의류주들은 미국 경기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의류 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또 연말, 연시에 많은 의류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연말, 연시에 맞춰서 재고를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재고를 지금 많이 쌓아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면 공급망의 문제점입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OEM, ODM으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되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급을 못한 게 오히려 기저효과로 더 많은 수요를 판매자들이 재고를 쌓기 위해서 주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실적 공백은 전 제한적이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누렸던 소비가 먼저 발생하는 게 의류입니다. 옷을 먼저 사고 나머지 제품들을 구매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한세시럽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매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꼭 이 해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기관의 매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특히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가 정도 매세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 8천 원. 지난 5월 달 고점대까지 열어놓고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선일이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가장 이슈가 있었는지와 함께 관련 업종 또 종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